비와 가자 한 바퀴 돌아보자 난 이렇게 운동장을 그렇지 그렇지 갑시다 응 봐봐 우산이 날아간다 봐봐 응 우산이 날아간다 우산이 날아간다 우산이 날아간다 어 부러졌어 우산 아유지 엄마한테 혼났다 이제 야 엄마한테 혼나는거지 뭐 아빠가 날아가 네가 혼나는거지 나? 왜? 네가 던져보라고 했으니까 아니 봐봐 우산이 날아간다 봐봐 네가 던져보라고 했으니까 혼나기 싫어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었잖아 그냥 보고만 있었어? 많이 부러졌는데 어디 또 또 부러졌어? 여기 부러졌잖아 여기랑 또 어디? 여기 부러져서 구멍도 났지 어떡하지? 그냥 팽이로 쓸까 우리? 팽이로 쓸까? 이렇게 팽이로 쓸까? 팽이로 쓰자 팽이로 같이 혼나자 그러면 네가 혼날 때 같이 혼나면 좀 덜 혼나잖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엄마 엄마 안 내기로 야 또 켰어 엄마가? 응 오션발리 할 때 탔어 그래서 기다려보니 엄마랑 그때 오션발리 할 때 다 안 내기로 했어 이거 근데 알아? 이거 사실 엄마 우산이야 아빠 우산 아니야 받을 수 없지 뭐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아 이렇게 우산을 가져가서 응 몰래 몰래 이렇게 책상에 탁 넣어놓는 거야 어때? 이거를? 엄마 몰래 넣어놓자고? 응 그럼 어떡하지? 엄마가 나중에 모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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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몽몽이 귀엽다 응 몽몽이 귀엽다 그치? 솜인아 일단 진행이다 일단? 으악 하늘이 너무 새졌어 추워서 엄마를 대결해야겠어 그냥 말이 없네 솜인아 엄마가 뭐라고 웃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자 응 혹시 인용하는 거 아니야? 응 엄마가 평소에 뭐라고 그래? 너는 저기 낙지 그래서 우리가 낙갈뻔는데 장난이지? 응 근데 이번엔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이것 봐 이것 봐 안 보여 솜인아 어? 네 것도 부러진 거 아니야? 아닌데? 너무 깍지 부러지면 우리 진짜 없나? 헉 이거 뭐야? 뭐가? 아 이거 설명서네 설명서 어? 아니까? 아 이거는 그냥 찍찍이야 우선 그냥 찍찍이 이제 들어갈까? 응 아니 이럴 어찌지? 일단 들어가봐서 엄마한테 일단 이거 부러뜨렸는데 괜찮아요? 물어보자 그래? 그러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용서가 뭐야? 엄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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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거였어요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아빠가 일부러 그랬는데 왜? 아빠 일부러 던졌잖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일부러 던졌어? 이거 우산 잘 났는지 보려고 혼나겠네 혼나겠네 아 이거 어쩌지? 혼나겠지? 혼나겠지? 아빠 같지?